여기 몸무게 안 물어봐요? 몸무게 안 물어봐도 돼요? 여기 몸무게 갖다 놔야 할 것 같은데, 체중 게? 체험하실 때 이 와이어를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몸이 돌아갈 수 있어요 정면만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떡해!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?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른다 나비야! 나비야! 즐거워! 재미있겠다 웃는 건가 야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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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! 다음 날, 살짝Ha! В밤이 비싱esa 타는 저기 마녀 마녀 우와, 대박! 완전 재미있어! 어떡해, 너무 재미있어! 짱!